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첫째 주 실시간 앱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?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뉴이스트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희 플레디스 한 선수 대표님 그리고 김연수 부사장님 그리고 저희 재현이 형, 인혁이 형, 현우 형, 낙현이 형, 진성이, 진영매 다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히어메이크업 스태프들 진짜 1위 할 줄 몰랐는데 우리 러버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. 말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.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요. 우리... 괜찮아요. 네 이렇게 저희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앵콜무대 준비해주시고요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. 모두모두 안녕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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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다 볼 수 있어 넌 아무렇지 않았다 Oh I say 망가져보는 거야 이렇게 벗어난 세례라 타임 이별의 불타임 나에겐 너만의 미스테이 Ooh I'm gonna run 이런 너희들 사이에 주고받는 아이디 조금만 지나가 익숙해지겠지 이런 날 네가 찾아봤으면 해 Oh baby 이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